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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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여전히 조금은 예쁜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방금 전보다는 나아지 못합니다. 않겠다는 거 같은데요. share 여러분들 nie amg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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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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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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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testors, Beis bg. Beis bg. Beisbe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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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바운틴 박스 요구는 필요가 없고 요구는 서비스만 있으면 되요.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만 하나만, 오픈 서비스만 하나만 있으면 되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영양제, 선물로 긁어내려, 이런 일이 많이 많아, 영양제, 스물리, 막상, 위드원, 숙성,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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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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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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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미니모비를 누르면 조각조각을 냈는데 잘 보이나요? 잘 보이나요? 만약에 모자나 큰 사각성도를 누르면 사각형이 많아지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후전해서 가깝겠죠. 그런데 적은 사각형으로 해버리면 거의 사각형으로 바뀌어 나가요. 보이나요? 후전이 아니고 그냥 피라미도 뒤집어 놓고 만들어져요.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간단한 걸 하라고 하냐면은 간단한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곡선이 곡률이 높아지잖아요. 요거에 따라서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. 그래서 복잡하거나 커지게 되면 가끔은 익스토팅이 살짝 안 돼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거축물을 하잖아요. 거축물을 사용한 예 중의 하나를 잠깐 예를 들었자면 이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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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어떻게 한 번 볼까요?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몇 번을 만든 프로젝트를 eleven으로 해드린 거야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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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